소유유편은 장자의 대표적 명편이다, 이른바 소유란 한가로이 자적하고 자제하는 모양이다, 그러므로 장자가 말하는 소유유는 바로 천지지간에서 한가로이 자적하노라니, 마음의 절로 즐거움이 넘침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구속이나 속박도 없이 절대 자유를 만끽하며, 한가로이 자적하는 가운데 진정 즐거움에 겨운 경지이다. 머우종산이 개괄한 대로 노자의 도가 시류의 형상이라면 장자의 도는 경지의 형상으로 바로 소유를 비롯해 쇠탈 즉 소탈함, 자제, 무대 즉 의지하는 바가 없음 등과 같은 말들로 예시되고 설명될 수 있다. 2편은 모두 3장으로 나뉜다. 첫째 장은 곧 전편의 중심 내용으로 진정으로 소유하지 못하는 사례들을 열거하는 가운데 진실로 절대 자유를 만끽하는 소유유의 경지에 다다르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무기, 무공, 무명의 함을 역설했다. 둘째 장은 앞장의 함의를 부연하여 무기, 무공, 무명함이야말로 진정 온갖 속박과 의지, 의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했다. 셋째 장은 지인 무기의 의미를 거듭 부연하는 가운데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완전히 자유롭고 유연한 의식을 바탕으로 대상 사물의 쓸모없음의 특성을 오히려 큰 쓸모로 되살려내므로써 스스로를 온전히 지키며 진실로 소유자적할 것을 권면했다. 북극의 큰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곤이다. 곤은 너무나 커서 그 길이가 몇 천리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나중에 곤은 변하여 새가 되었는데 그 이름은 붕이다. 붕은 너무나 커서 그 등의 길이가 몇 천리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힘차게 날개짓하여 날아오르면 그 날개가 마치 하늘 끝까지 펼쳐진 구름과도 같다. 이 붕새는 엄청나게 큰 바람이 불면서 바닷물이 요동치면 남극의 큰 바다로 옮겨가는데 남극의 큰 바다는 하늘이 만든 크디큰 못이다. 제에는 괴이한 일을 기록한 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붕이 남극의 큰 바다로 옮겨갈 때면 바닷물을 쳐서 삼천리를 튀기고 아래에서 위로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을 치면서 구말리를 날아오른 다음 6월 대풍을 타고 북극 바다를 떠나 남극 바다로 날아간다. 무르토수 같은 데에서 달리는 말처럼 피어나는 안개나 공중에 날리는 티끌과 먼지도 모두 천지간의 무생물이 숨으로 바람을 불어대면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늘은 진정 푸르디푸른데 그것이 과연 하늘의 본색인가 아니면 하늘이 한없이 높고도 멀어 끝간 데 없기 때문인가 대붕이 아래를 내려다봐도 역시 그와 같을 따름이다. 물이 모여도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힘이 없다. 물 한 잔을 집안의 우묵한 곳에 부어놓으면 작은 풀은 그 위에 배처럼 띄울 수가 있다. 하지만 만약 그 위에 잔을 놓으면 바닥에 붙어버리고 말지니 그것은 바로 물은 얕고 배는 크기 때문이다. 바람이 모여도 크지 않으면 대붕에 거대한 날개를 받칠 힘이 없다. 그러므로 대붕이 구말리를 날아오르면 큰 바람이 곧 그 아래에 있게 되며 그런 다음에 비로소 큰 바람을 타게 된다. 그처럼 대붕이 푸른 하늘을 바짝 등지면서 그의 앞길을 막을 게 아무것도 없게 되며 그런 다음에 장차 남쪽으로 날아가기를 도모하는 것이다. 매미와 작은 비둘기가 대붕을 비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재빨리 날아올라 느름나무나 박달나무에 다다르면 그만 멈춰버리며 때로는 나무 위까지도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땅으로 떨어지기도 할 따름이거니 무엇 때문에 굳이 구말리를 날아올라 남극으로 간단 말인가? 무릇 교회 들판까지 가는 사람은 새끼 양식만 가지고 갔다가 돌아와도 배가 아직 부를 것이고 백리 길을 가는 사람은 하룻밤 묵을 양식을 준비하고 천리 길을 가는 사람은 석 달치 양식을 준비하는 법이다. 저 두미물이 어찌 그 같은 이치를 알겠는가? 북극 큰 바다 물고기 곤과 곤이 변해서 새가 된 대붕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커서 실로 우리가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한데 북극의 바닷물이 충분히 깊지 않으면 그 거대한 곤의 몸체를 받아들릴 수도 없고 또 받쳐 띄울 수도 없다. 또한 북극의 바람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그 어마어마한 대붕의 날개를 받쳐 올릴 수가 없다. 하여 대붕은 엄청나게 큰 바람이 몰아치면서 바닷물이 심하게 요동치는 때를 이용해 남극의 큰 바다로 날아간다. 어마어마하게 큰 대붕이지만 완전히 자유자재한 비행을 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의지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한편 매미와 작은 비둘기는 높아야 겨우 주변의 나뭇가지까지 날아오르며 그냥저냥 살아간다. 그런 그들이 대붕을 볼 때 무엇 때문에 굳이 저토록 힘들게 구말리를 날아올라 남극까지 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저 비웃음만 던질 뿐이다. 하지만 세상 이치는 결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지혜가 작은 것은 지혜가 큰 것에 미치지 못하고 수명이 짧은 것은 수명이 긴 것에 미치지 못한다. 어떻게 그러함을 알 수 있는가? 아침에 나서 저녁에 쓰러지는 버섯은 한 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봄에 나서 여름에 죽거나 여름에 나서 가을에 죽는 매미는 일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곧 수명이 짧은 것들이다. 초나라 남쪽 큰 바다에 신령한 거북이 있었는데 500년을 봄 한 철로 여기고 500년을 가을 한 철로 여겼다. 상고시대에 거대한 참중 나무가 있었는데 8000년을 봄 한 철로 여기고 8000년을 가을 한 철로 여겼다. 이는 곧 수명이 긴 것들이다. 그런데 사람 가운데도 800년을 산 팽조가 오늘날까지 불로장생한 것으로 특히 이름이 났는데 만약 무사람들이 다 그에 필적하려고 한다면 그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탕왕이 극에게 물은 이야기도 이와 같다. 탕왕이 극에게 물었다. 우주의 상하사방에 극한이 있소? 극이 말했다. 극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극한이 없는 그 밖에도 또 극한이 없습니다. 북극의 불모지 북쪽에 아득히 큰 바다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이 만든 크디큰 못입니다. 그곳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너비는 수천 리이나 그 길이는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물고기 이름은 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또 새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이름은 붕입니다. 붕의 등은 마치 태산과 같고 날개는 마치 하늘 끝까지 펼쳐진 구름과 같은데 아래에서 위로 휘감아 오르는 거센 회오리 바람을 치면서 구말리를 날아올라 구름을 뚫고 푸른 하늘을 밟아올라. 바짝 등진 다음에 마침내 남쪽으로 가기를 도모하며 그렇게 하여 잠차 남극의 큰 바다로 날아갑니다. 그러자 모세사는 작은 참새가 대붕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도대체 어디를 가겠다는 거야? 나는 팔짝 뛰어올라 몇 길도 날아가지 않고 떨어져 풀숲 사이를 이리저리 날아다니는데 이 또한 최상의 비행이거니 저희는 도대체 어디를 가겠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이다. 세상에는 지혜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으며 수명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다. 또한 전자와 후자는 각기 나름의 삶과 향유가 있고 꿈과 이상이 있다. 따라서 전자가 후자를 이해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요컨대 전자의 세계는 후자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 바로 이 같은 견지에서 장자는 상술한 신화전설을 재차 거론하며 작은 것과 큰 것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장자는 본디 만물일체를 주장하며 만물을 망령되이 구별하는 것을 부정하고 비판했다. 그런 그가 대붕과 미물들의 이야기를 빌려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를 강조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선 대붕은 일견 자제하여 가히 소유의 경지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게 장자의 생각이니 그것은 곧 진정한 소유유의 초월성과 고기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반증하고 웅변한다. 또한 동시에 대붕을 비웃는 미물들이 극한 천단함과 비속함을 부각하고 있다. 이 편에서 그려지는 대붕과 미물들은 하나의 비유로 이해되는 바. 장자는 곧 작은 새들이 대붕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빌려 범인이 성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치를 설명하고 작은 새들과 대붕 사이의 형격한 차이를 통해 범인과 성인 사이의 사상적 경지의 격차를 비유 설명한 것이다. 한편 장자는 앞 단락에서 이야기한 대붕의 고사를 여기서 재차 언급하고 있어 중원부원이 아니냐는 아쉬움을 갖게 한다. 이에 펑유라는 그것이 후세 사람들이 덧붙인 사족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한데 장자에 보이는 이러한 표현 방식은 사실 장자의 창작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우원편에서 말했듯이 장자 일서는 우원과 중원, 치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위 중원이란 곧 전대명인의 말을 인용해 장자 자신이 말하는 것이 결코 허황되지 않음을 인증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장자가 탕황과 극의 대화를 인용해 대붕의 고사를 되풀이한 것은 바로 그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